. 황하나, 박유천과 결별 인정. 1년 열애 끝, 헤어졌어요. 그룹 JYJ의 박유천과 황하나가 모두 결별을 인정하며 1년간의 공개 열애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의 결별설이 또 한 번 불거지자 박유천의 소속사 시지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5일 박유천과 황하나가 최근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며 다른 부부는 사생활로 더 말할 수 없는 부부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박유천과 황하나는 지난해 4월 열애 사실과 9월 결혼 소식을 전해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두 사람의 결별설이 대두됐고 이어 앞서 발표했던 시점인 9월이 되었어도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자 파혼설에 휩싸였다. 이에 박유천 측은 9월 결혼이 연기되었다고 밝혔고 이후 8개월 만에 결국 박유천 측이 결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결별 소식 이후 황하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인에게 기사 보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라고 두 사람의 결별을 부인하는 듯한 댓글을 게재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그러나 16일 황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헤어졌으니까 그만들 좀 해주세요. 11일 소설 마녀사냥 완전 노관심이에요. 지금은 해명 안할게라고 박유천과의 결별 사실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남독하는 사람들보다 말전달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악의적인 분들은 죄송하지만 차단할게요. 우리 이쁜 말만 하고 이쁜 것만 보고 듣고 즐겁게 살아요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공개 열해 1년여 만에 박유천과 황하나의 시끌벅적한 연예사가 완전히 끝이 났다. 박유천은 소집 해제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월 4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ES24 라이브홀에서 팬미팅을 열고 국내 팬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 이 자리에서 과연 열해와 결별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꺼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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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